그거 버려. 아니야. 아니야 이거 2018년 8월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먹는다고. 그래 냉장고 그거 볼 때 보니까 아들 말을 안 듣더라고. 이거 몇 년 된 줄 알아? 이건 3년 됐어. 나 고1 때부터 듣던 거야 이거. 와 이것도 나 이거 나 중학교 3학년 때 그 이모 있을 때부터 듣던 거야 이거. 여기 엄마 역사 역사였는데 역사인데. 나 그거 보고 듣겠는데요. 너 왜 그러니? 혼나야 돼. 너 왜 그러니? 너 왜 그래 도대체. 뭐가 왜 그래. 내가 왜 엄마 보고 아버지. 음식을 왜 쟁여놓고 뭐 하냐 이거 하는 짓이냐고. 너 나 진짜 그거 이해 안 돼. 왜 그래? 맞아 엄마.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. 아니 그게 뭐냐. 성질 이렇게 다 버리는 그거를 짜주고 그게. 아니 그 냉장고니. 그걸로. 그걸로 국 만드신 거 찌개 만드신 거 보셨어요? 나 봤어. 진짜 발냄새가 그게. 맛있어. 아니 왜 그래 도대체. 제발 그러지 마. 동구정, 동구정 왔어. 1년 전도 아니고 3년 전도. 3년 전도. 내가 냉장고를 연 적이 없으니까. 뭐 버릇 좀 고쳐 그게 말이 되니? 고개 흔들 일이 아니야. 네 나이가 몇 살이야? 어머니 심각하세요. 참 창피하고 기절할 일이지. 그게 아이. 창피한 일이야. 저 얘기하고 창피해. 아 진짜? 그래. 이렇게 하지 마. 왜 그래? 아 너무 고소해한다 우리 성재 씨. 어떻게. 절대 그러지 마. 그러지 마. 표정 봐. 오직 했으면 동생들이 아 나는 언제 같이 안 돼야지 했을까. 아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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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진짜. 아하하하하. 아 언제까지 그래요. 오늘 같이.